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브. 내년에 이 돼지띠들이 움직이는 건 괜찮지만 금전이라든가 새롭게 시작한다든가 연애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. 스물여섯 살이 이제 뭔가를 새롭게 시작은 하려고 합니다. 돼지띠들도 굉장히 고집과 아집이 세요. 자기만의 턱 들려요.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운 게 돼지거든요. 그래서 낱말을 잘 안 들어요. 이 돼지띠들도 보면은. 스물여섯 살 뭔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을 하려는 것도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서 가라는 거. 서른여덟 살 돼지띠는 괜찮습니다. 뭔가를 변화가 와요 내년에는 좀 힘들었어요. 내년에 이제 경자년에는 뭔가가 변화 좀 이동하고 승진할 기회도 있고 괜찮아요. 그 와중에도 서른여덟 살 돼지띠들은 보답이라도 하듯. 경자년에는 아마 좋은 일이 조금 있지 않겠나 싶고요. 신혜생들은 아홉수. 작년에 아홉수에도 있었지만은 지금 정자년으로 들어가서도 아직까지 좋지도 않습니다. 이분들은 특히나 남자들은 소송 문서건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. 잘못하면은 다 깨집니다. 절대 돼지띠들이 안 머리도 좋고 이 돼지띠들이 날카롭고 예민하고 조금 민감한 동물이라고 보면 돼요. 다른 동물에 비해서 굉장히 날카롭습니다. 그래서 내년에는 잘못하면 몸에. 칼 댈 수가 있어요. 수술을 한다든지. 별로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고요. 이제 기회년에 한갑이었죠. 한갑이었는데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. 제가 이제 늘 하는 얘기지만 왜 이 돼지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. 돼지야 돼지가 만나면 히스테리를 부려요. 서로 신경전을 한단 말이에요. 서로 머리를 막 이렇게 대고 막 이 신경전 예민해요. 꽤 가죠. 돼지가 소리 내면 밥 먹을래 지네들끼리. 그래서 굉장히 날카롭고 민감한 게 돼지입니다. 62세 이 돼지들도 내년에는 좀 건강 조심하시고 구설 시비.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확장하실 때는 신중하게 이렇게 가시고 말 시비 다툼 이런 거 좀 조심해서 가신다 하면은 내년에 이 돼지띠들은 아마 손해 볼 일들이 조금 많이 생겨요.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내가 능력이 되고 있으면 욕심을 조금 버리시고 남한테 조금 베푼다는 마음으로 가시고 밥 못 먹는 사람 있으면 밥값도 좀 주시고 커피도 사주고 내가 얻어먹었으면 좀 사주는 건 당연한데 네가 안 사도 내가 좀 사주고 이렇게 조금 은하를 조금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. 기회년에 이제 기회 돼지띠들이 황금돼지다 내 돼지다 뭐 나는 괜찮다 그래가 피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. 아마 기회년이 딱 지나가고 경자년에 또 이제 궁금해요. 과연 나는 지디해는 어떨까 총운을 놓고 보자면 이 돼지띠들은 내년에 망신이 뻗쳐 있는 해예요. 망신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망신수겠죠. 망신수지만 또 건강 못 돼도 돼요. 사기당하든가 돈 금전으로 망신살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건강이 어디가 안 좋냐 하면 허리 관절 요런 게 굉장히 약하고 잘 다쳐요. 내년에 이 돼지띠인 분들은 좀 낭매죠. 넘어지는 거 넘어지고 다치고 이런 것들도 조심하세요. 어떻게 보면 건강이에요. 요런 것들 조심하셔야 돼요. 이런 걸 알 때는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으세요. 좋은 소리보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참고로 하고. 언제 그랬었지 어디에 뭐를 보니까 이랬었지 청궁사 회원 선생님이 유튜브에서 보니까 이렇더라. 나 자신도 모르게 조심하고 또 이렇게 조금 참아가면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항상 매사에 조금씩 한 발자국씩만. 양보하고 더디게 가다 보면 분명히 더 큰 거를 두 개 세 개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. 또 궁금하고 또 이렇게 답답하고 또 말동무가 필요하실 때 청궁사 회원한테 전화 주셔서. 그냥 투정 부리세요. 그러면 언제든지 받아주고 같이 울고 웃고. 저도 투정 부릴게요. 같이 같이 얘기하고. 같이 막 풀어요 저랑 같이.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얘기하고 답변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항상 다가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